지역화폐에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역화폐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? 기본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에서 쓰는 교환수단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지역 내에서의 어떤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교환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? 시작은 99년도에 대전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대전에 한반데츠라고 하는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 지역화폐의 운동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자치단체나 그런 시장이 얼마나 되나요? 최근 들어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소비 진작 효과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광역단체에서 지역화폐를 지역사람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사례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? 한국에도 외국의 사례가 소개돼서 도입이 된 거고 지역화폐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브이스토리나 독일의 킹가워나 일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법정화폐랑 교환하는 충전, 환전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정화폐랑 교환하지 않고 말 그대로 품앗이 교환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임뱅크라고 해서 나의 1시간과 저 사람의 1시간을 시간으로 교환하는 이런 지역화폐도 있어요 한국에 소개돼서 운영되는 지역화폐 종류보다 해외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온 사례가 있고 좀 더 연구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? 1차적으로는 행정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1차적으로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사실 이례적인 효과에 그칠 거고 또 소비자들도 단순히 할인 혜택만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역에서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가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역화폐의 발전 방향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이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그냥 일회성이 그칠 뿐이거든요 할인이 없으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내 소비가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의 관계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? 1차적으로는 정책에서 발행할 때는 저는 이제 그냥 할인도 좋지만 시에서 이러저러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정책 보조금들하고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발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에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것은 어쨌든 민간 자유를 좀 맡길 필요가 있겠죠 이제 내가 소비를 해서 나도 편익을 보지만 그게 누구한테 흘러가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게 이제 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홍보가 되면 저는 뭐 충분히 소비자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좋은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,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의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소비자 운동이 접목되고 또 궁극적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